스톤에이지! 전설의 팻을 찾아서 다음 이야기! 뜨거운 사막에서 길을 잃은 우리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고. 그런 위를 구해준 건 다름 아닌 사라! 오랜만이야. 손질 급한 건 여전하네. 그런데 카톤 마을까지 사라랑 같이 간다고? 어머! 돈이 많네? 그럼 아예 내 팻이 됐네? 8년께 돈이 되겠어? 저런 여자를 어떻게 믿냐고! 다음 이야기! 수상한 길잡이 사라! 문화시프의 주술!